자! 날도 더우니까 스페셜 빙수를 만들어볼까? 일단 팥을 올리고 캐리는 뭘 넣고 싶어? 음... 나? 나는... 콜라! 달콤한 맛이 있으면 짭짤한 맛도 있어야겠지 콩자반도 두 스푼! 어? 그럼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랑 행동 넣을래요 이야! 맛있겠는걸? 어? 속이 안 좋아 저 끔찍한 게 빙수는 아니겠지 어서와! 이런 빙수는 좋은지 참고하십시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